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견해도 있고 부정적인 견해도 있는데 화폐라는 측면에서 해볼까 합니다 참고로 투자로서의 비트코인과 화폐로서의 비트코인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점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주식 부동산에 투자해서 수익을 얻어서 투자로서는 좋은 값어치를 하지만 주식 부동산을 지금 화폐로 쓰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화폐로서의 측면에 한번 초점을 기울여 보고 화폐로 쓰일 수 없는 부정적인 면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죠 그러면 화폐로 쓰이는 개념을 살펴봐야 되니까 화폐, 즉 쉽게 말하면 돈이죠 돈이란 무엇일까요? 돈은 빚일 의미예요 좀 이상하죠? 돈이 많으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빚이 많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돈과 빚이 같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 점을 알기 위해서는 돈이 처음에 어떻게 생겼는지 탄생 과정을 살펴보면 돼요 돈으로 쓰인 조개껍데기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조개껍데기가 돈이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쁘고 단단하고 실용적이고 이런 여러 면을 1편에서 살펴봤잖아요 그것에 더해서 조개껍데기를 다른 관점, 빚에서 본 관점이 있거든요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예전에 해변에 살던 사람들은 조개를 잡기 전에 조개껍데기로 상품과 거래를 하였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물건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물건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바다 자원인 조개나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바꿔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조개 물고기를 아무 때나 내가 원하는데 턱턱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물대도 봐야 되고 무슨 시기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고려할 요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필요한 물건들은 당장 있잖아 당장 사서 써야 되니까 이 깹차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떻겠냐 조개껍데기를 갖고 가서 미리 주고 필요한 물건을 미리 받아옵니다 그러면 조개껍데기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개껍데기를 받고 필요한 물품을 미리 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계약관계가 성립하는 거죠 조개껍데기를 받을 사람은 나중에 내가 물고기나 조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즉 채권이 발생하는 거죠 조개껍데기를 갖다 준 사람은 내가 나중에 물고기랑 조개를 잡아다 드릴게요 왜냐하면 물건은 내가 미리 받았으니까 해서 채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조개껍데기는 채권 채무의 계약관계가 형성하는 그런 돈과 같은 역할을 했다 이런 가설이 있어요 이른바 조개 가설이죠 그래서 예전부터 돈으로 쓰인 조개껍데기는 빛을 의미했던 거죠 근대적 개념의 화폐 역시 빛이었어요 금은 수천 년간 사실 화폐로 사용이 되어 왔잖아요 17세기 영국에서 화폐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영국에서 금세공업자들에게 금을 맡기고 금 보관증을 받는 일이 있어요 이게 너무 귀중한 품목이니까 직접 거래하면서 갖고 다니기는 좀 부담되고 내가 금을 보관해주는 대가로 보관료를 좀 내고 대신 금 보관증을 하나 이렇게 종이서류로 받았던 거죠 일명 골드스미스 노트죠 상인들이 금을 정부에도 맡기고 했었거든요 그 당시는 근대적인 은행이 있기 전이었기 때문에 금을 정부에 맡겼더니 왕이 자기 사금고처럼 금을 쏙쏙 빼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의 신용이 별로 좋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아 정부 안 믿어 차라리 사설금 보관소에 금을 맡기고 금 보관증을 받아오는 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금은 금고에 그대로 있겠죠 그리고 금 보관증을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근데 막상 금 보관증을 해보니까 너무 가볍고 간편하고 편하잖아요 그래서 금은 계속 금고에 쌓아놓은 상태로 금 보관증만 필요한 거래시에 사용이 되는 거예요 계속 사용되는 거죠 즉 금 보관증이 돈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즉 여기서도 금 보관증을 가진 사람은 채권을 가진 거죠 내가 언제든 이 금 보관증을 내밀면 금세공업자에게 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금세공업자는 반면에 금을 받고 금 보관증을 내줬잖아요 채무를 지고 있는 거죠 금 보관증을 받으면 내가 가진 금을 내줘야 되니까 그런데 어떤 금 보관업자는 1편에서 교잣돈 스토리와 비슷하게 마음대로 금을 빼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 보관증이 막 시중에서 화폐처럼 돌고 사용되고 있잖아요 물품 거래에도 사용되고 다양하게 사용이 되니까 어차피 금 보관증은 당분간은 안 들어오겠지 해서 그만큼의 금을 다 보관하고 있지 않고 낼름낼름 금을 따른 데 돌려서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금 보관증이 나에게 돌아왔을 때 내가 그 금을 지불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구도가 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금세공업자가 파산하고 야반도주하면 금 보관증은 말 그대로 종이쪼가리가 되는 거예요 아무데도 쓸 수 없게 되는 거죠 금 보관증에 신뢰를 담보하는 것은 발행한 금세공업자였잖아요 그래서 돈을 발행한 주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발행한 주체의 신뢰도에 따라서 돈의 가치가 결정되는 거죠 미국이 달러를 엄청나게 찍어내지만 신뢰가 유지되는 것은 미국 정부 또는 연준에 대한 신뢰가 유지되고 있다는 소리죠 반면 비트코인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현재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것은 비트코인 거래소예요 우리가 비트코인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블록체인 기술 이런 굉장히 최첨단 안전한 보안을 가진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우리 대부분 거의 모든 99%는 블록체인 기술에 사실상 뭔지 몰라요 들어만 받고 관심도 없어요 블록체인 장부에 접속할 일도 없고 실제 거래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일도 흔치 않아요 단지 내가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산 비트코인이 얼마에 팔리고 지금 얼마인지 올랐는지 떨어졌는지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거래소 입장에서는 비트코인 거래만 많으면 수수료 장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지는 관심이 없고 단지 수수료 챙겨 먹어서 장사하기 바쁜 거예요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은 거래 목적이나 화폐로 쓰이기보다는 단지 투자 목적이 대부분이다 예전 금세공업자가 파산하면 금 보관증은 종이 조각이 돼서 쓸모가 없었잖아요 현재 비트코인 거래소가 파산하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세계 3위 가상화폐 거래소 FTX 파산도 겉으로 보기에는 현대 가상화폐의 문제점을 담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전통적인 금융사기와 전혀 다르지 않고 완전 판박이에요 고객 돈을 이렇게 잔뜩 끌어모은 다음에 자기 맘대로 그 돈을 빼서 써버린 거예요 고객들한테 맡긴 돈을 10조를 갖다 썼는데 아무도 잡아내지 못하고 제재도 못한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한국도 그렇지만 현행법에 가상화폐 거래소 자산과 고객의 자산을 분리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법률적인 규제가 제대로 없다 보니까 네 돈이 내 돈 내 돈도 내 돈 그래서 고객 돈을 맞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규정해야 되는지가 전혀 없는 거죠 사각지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화폐 거래소는 금 세공소와 아주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고 금 보관소가 파산하면 금을 날리듯이 가상화폐 거래소가 파산하면 지금 거래하는 가상화폐에도 상당히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현재 고객 돈 따로 은행 돈 따로 이렇게 구별해야 된다라고 법안이 올라가 있긴 하지만 언제 법안이 통계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의 신용은 사설 거래소가 담보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안전장치가 부족하다라는 것이 비트코인이 화폐로 쓰이기는 안정성이 부족한 첫 번째 이유가 될 거예요 그리고 또 비트코인이 화폐로 온전히 대체될 수 없는 이유가 수량이 한정돼 있기 때문이에요 비트코인의 총 통화량이 2,100만 개로 딱 정해져 있잖아요 더 이상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아요 하지만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팽창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경제가 커지고 물가가 높아지고 이걸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중앙은행에서는 경제 성장이 커짐에 따라서 계속 추가적인 통화를 공급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통화가 너무 늘어나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통화를 수축시키는 방식으로 경제를 조절하잖아요 필요할 때는 통화량을 늘리고 필요할 때는 통화량을 줄이면서 경제 성장을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통화량은 고정돼 있으면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통화량이 2,100만 개로 고정이 돼 있잖아요 비트코인이 화폐로 쓰인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경제가 성장하는데 통화량이 늘지가 않아요 그러면 비트코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가치가 계속 상승하겠죠? 왜냐면 한정돼 있는 건데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거를 원하면 계속해서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투자로서는 진짜 베스트일 수 있죠 만약에 화폐로 쓰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소 한 마리 값이 1 비트코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요 그리고 경제가 매년 10% 성장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통화를 계속 공급해줘야 물가가 유지되고 소 한 마리 값이 1 비트코인으로 유지될 수가 있어요 근데 경제가 성장하는데 비트코인의 총량이 정해져 있으면 올해 1 비트코인을 주고 소를 살 수 있었는데 내년에는 경제가 성장하는데 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내년에는 0.9 비트코인을 주고 소를 한 마리 살 수 있는 거예요 2년 후에는 0.9 비트코인에서 다시 10%가 깎여서 0.82 비트코인을 주고 소를 한 마리 살 수 있는 거예요 물가가 갈수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질문이 생길 수 있죠 물가가 떨어지면 좋은 거 아닌가요? 물론 물가가 안정되면 좋은 거죠 하지만 물가가 떨어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통화가 팽창하고 물가가 오르는 것을 기본 전제로 깔고 있기 때문에 올해 1 비트코인으로 소를 한 마리 살 수 있어요 근데 내년에는 0.9 비트코인만 주면 소를 살 수 있대요 올해 소 사겠어요? 안 사죠 올해 꼭 필요한 사람은 사겠지만 올해 소가 꼭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내년에 소를 살 거 아니에요 내년에도 소가 꼭 필요한 사람은 사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후년에 사겠죠 갈수록 소비가 위축되는 거예요 내년에 집이 떨어진대요 집값이 그러면 올해 집을 살까요? 아무도 안 사죠 금매로도 안 사고 내년까지 좀만 더 기다렸다가 내년에 집을 사겠죠 그리고 내후년에 집값이 또 떨어진대요 확실하대 그러면 아무도 내년에도 집을 안 사고 내후년에도 집을 사겠죠 아무도 집을 사지 않고 소비가 완전 위축돼 버리는 거예요 반면에 상품을 가진 기업가 상품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내년에 상품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을 아니깐 올해 빨리 팔아치우려고 하는 거예요 내년에 내려갈 거면 올해 금매로라도 빨리빨리 던져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물가가 갈수록 더더더더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매출은 당연히 감소하게 되겠죠 매출이 감소하니까 물건을 안 만들 거 아니에요 투자 고용이 감소되고 결국 소비가 둔화되고 다시 물가 하락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성장이 되겠죠 디플레이션 통화 수축이 일어나는 겁니다 일본의 상황이 최근 이랬죠 따라서 경제가 원만하게 돌아가려면 경제의 규모가 커질수록 적절한 양의 통화가 계속 공급되어야 돼요 물가가 안정되는 것이 좋은 것이지 물가가 떨어지는 것은 자본주의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신호라는 거죠 반면 금은 어떨까요? 금은 소량이긴 하지만 계속 생산이 되고 있거든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전 세계의 경제 성장은 2.9%였어요 여기 준하는 통화량이 계속 공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금 생산량은 1.6%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금이 완전 똑같은 수준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을 받쳐주면서 계속 새로운 통화가 공급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반면 비트코인은 수량이 딱 정해져 있고 채굴이 다 되면 더 이상 통화량이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통화로서 사용되기 부적절한 면이 있는 거죠 물론 위의 가정은 비트코인만 화폐의 역할을 맡게 될 경우를 가정한 방법이에요 비트코인이 온전히 화폐를 대체하지 않고 일정 부분 화폐의 역할을 맡을 수도 있죠 그리고 비트코인의 화폐로서의 가치를 말한 것이지 투자로서의 가치를 말한 것은 아닙니다 수량이 한정돼 있고 나중에 가격이 오른다면 당연히 투자의 가치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비트코인이 현재 화폐의 기능을 온전히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 현재 비트코인의 신용은 비트코인 거래소가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아직까지는 상당히 떨어진다 거래소가 파산하면 거래된 비트코인도 위험해지는 거죠 두 번째는 비트코인의 총량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의 대처가 굉장히 미흡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비트코인은 화폐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미흡하 가능성은 비트코인의 코에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빛도 haben을 현재 게시판에 못할 수 있다 이런 것 Überrasen의 신용은 비트코인은 도래스 비트코인은 손해진 적은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의 신용은 비트코인의 신용은 비트코인의 신용은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의 시험을 스토리코인이 얼마로운 하여서